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지방 금융주들을 좀 살펴보자 라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금융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가도 함께 랠리를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번 주에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지난주에 대형 금융주들이 일단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좋은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금융 중소은행주들도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KB나 아니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았었던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권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이 증가세가 좀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핀테크 기업하고 이제 제휴가 지방은행이 최근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대상이 과거에는 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세도 이제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상반기 대출 잔액, 지방은행들의 대출 잔액을 보면 한 50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말 대비로 하면 7.6%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중은행이 2.6% 증가한 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융당국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설립 목적 자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체들을 이제 돕겠다라는 게 이제 설립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같은 시중은행하고 똑같이 지방에 관련된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방기업이 일단 서울에 있는 기업들보다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안경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그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은행권들이 이제 2분기 3분기에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순이익이 전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대로 뭐 BNK 같은 경우는 한 2,300억에서 한 6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DGB 금융 지도도 1,400억 정도에서 한 30% 그 다음에 JB 금융 지도도 한 1,300억에서 한 13% 정도 아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의 최근의 실적들이 잘 좋게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역은행은 뭐 지역 경제와 공존하는 형태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은행 지방금융주들 주가 랠리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좀 더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지방은행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좀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입니다. 뭐 일단 지금 11월, 11월 달에 아마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상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좀 더 빠르게 금리 상승을 이제 이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치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이 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대출 규제의 영향이 물론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보다는 이에 따라서 이제 각종 대출을 해주면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우대금리가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규제를 받는다 해도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대 마진이나 아니면 이런 우대금리 축소에 따른 순이익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추가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주 안에서도 중소형 우리나라 지방 지역은행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주셨네요.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